그러니까 다 먹 Historical을 못해 너무 잘생겼네요 Saya Sorry RBC It's so hard I can't do anything I can't do anything I can do anything How are you? I can't do anything I can't do anything I can't do anything I can't do anything 아 야 왜 이렇게 늦었어 과자라 그러더니 미안해 미안해 빨리빨리 좀 다니자 너 맨날 늦냐 이렇게 아니 나 오다가 길에서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윤승이 알지? 걔 맨날 하이바 쓰고 다니더네? 어 걔 걔 걔 아 나 걔 만났거든 지금도 하이바 쓰고 다녀? 아 그러건데 아유 걔는 진짜 왜 그러냐 얘가 아니 근데 윤승이가 나 딱 보자마자 너무 변해서 못 알아봤다는 거야 너무 변해서 못 알아봤다고? 어디가 변해? 아니 그래서 어디가 변했냐고 물어봤지 근데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못 알아봤다는 거야 여보가 살쪘대? 아 진짜 짜증나 아니 살이 찌긴 너 어디가 쪄? 윤승이가 그랬어 야 걔는 진짜 본 눈 없다 야 살이 찌긴 뭐가 찌냐? 누가 어디가 살쪘는데 어? 그리고 너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더 좋지 그래서 내꺼 샤프랑 지우개랑 다 뺏어갔잖아 너가 야 진짜 좋긴 뭐가 좋아 아 참 그거 기억나? 우리 초등 때 너랑 나랑 짝꿍이었잖아 아 그런 얘기를 왜 하냐 갑자기 어? 너 그때 완전 깡패였잖아 너 진짜 어? 책상에다 줄 그어놓고 막 넘어오면은 다 내꺼라 그러고 그래서 내꺼 샤프랑 뭐 지우개랑 막 다 뺏어갔잖아 너가 아니 그니까 니가 선을 그 찹찹 넘어왔어야지 그 내 딱 선 그거가 났는데 왜 넘어와 자꾸 근데 내가 많이 넘어가긴 했어 그래 그럼 막 니 넘어올때마다 나한테 맞았잖아 기억 안 나? 내가 많이 넘어갔지 그럼 너가 다 니꺼라 그랬는데 난 왜 아직도 니꺼 아니냐 야 저기 뭐 딴소리 하지 말고 과자나 빨리 이거 마무리 해야돼 마무리만 하면 되니까 이거 목요일에 마무리하자 목요일? 어 왜 목요일날 해? 그냥 내일 하자 빨리 끝내면 좋잖아 너 내일 미용실 예약 있잖아 맞다 까먹었다 어 땡큐 어 맞다 맞다 어 그럼 그냥 수요일날 할래? 수요일에 너네 어머니 생신이잖아 어떡해 까먹고 있어서 대박 어 나 진짜 엄마 완전 삐질 뻔했다 어떡해 형 아휴 뭐 어쩔 수 없다 그냥 목요일날 하자 그래 목요일에 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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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넌 우리 엄마 생일을 어떻게 다 알고 있어? 그러게 왜 다 알고 있냐? 니 모든 걸 자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너 밥 안 먹었지? 아 나 완전 배고팠으니까 밥 먹고 가자 하자 그래? 여기 옆에 중국집 잘하는 데 있거든? 거기 가서 볶음밥이나 하나씩 먹자 오 대박 야 나 안 그래도 볶음밥만 먹거든 왠지 알아? 짜장짬뽕 고르기 힘들어서 야 대박 비 온다 야 너 오늘 비 오는 거 알고 있었어? 아 몰랐지 아 씨 어떡하지? 아 비 오면 안 되는데 우와 응? 그냥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밥 먹고 카페 가서 수사나 뺄자 아 씨 근데 비 안 그치면 너랑 나랑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휴 야 나도 싫어 일단 나 화장심도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와 알았어 한 분 넘으면 똥이야 비켜 봐 진짜 어휴 진짜 에휴 쟤는 여자애가 칠칠맞게 가방도 안 들고 다니고 이런 데 다 들고 다니니까 다 잃어버리지 이상 없으면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저랑 아 잘해? 아 잘해? 아 잘해? 나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잘해? 아 잘해? 아 잘해? 아 잘해?? 아 잘해? 아 тем이 아압이콘 아 나 완전히 따라가len 아유! 아아아... 암어! 아래? 아아 아 이 암어! 아아아어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